안녕하십니까 통쾌한국사 기본이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봤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사의 기본을 다지는 과정이다 기반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기반이 기본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쾌한국사 정리노트와 이 수업만 열심히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사는 내년 2022년 한국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합격은 여러분들이 딴 거는 모르겠지만 딴 과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국사만큼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정말 어렵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아주 어렵게 나오면 고득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또 하나 약속 드리는 게 있죠 최소한 남들보단 잘 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작입니다 기본 이론과정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 자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 여러분들 이 파트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파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 나오면 당황하게 돼요 근데 이 파트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 우리가 최소한 한국사를 배운다면 역사 뭔지는 알고 좀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역사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 교수의 역사 이런 게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역사란 게 뭔가 영어로는 히스토리지만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역사 여러분들 그럼 역사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역사의 반대는 선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자가 이게 벽씨나 나무 같은 거예요 만약에 벽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추수를 하고 그럼 1년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세월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세월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사는 기록사자예요 세월의 흐름을 흘러가는 시간을 기록하는 게 바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의 반대말은 뭐냐 선사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다 기록사자죠 기록이 있기 선은 먼저 선이요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 이걸 선사시대입니다 보통 구석기나 신석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란 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들 일들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시간의 흐름과 그때 일어났던 사실들을 기록하는 게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는 두 가지 의미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사실로서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 역자에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사실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수 역사는 역사란 이 단어 중에서 이 사짜를 강조합니다 기록사자 자 봅시다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건 역사가가 기록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로서 역사는 이러한 일을 그대로 역사가의 생각 따위는 역사의 생각 따위 집어넣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죠 그런데 기록할 수 역사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얘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1590년 임진을 한 이건 이제 앞으로 갈게요 절대주의 실증주의 앞에다 써 놓을게요 1392년 조선 건국 자 여러분들 사실로서 역사는요 1392년 조선이 건국했다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교회서의 역사일까요 사실이죠 왜냐 있는 사실 그대로 쓴 거잖아 누가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주의 사관이라 그래요 누가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걸 사실로 증거한다 실증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자고요 1390년 조선 건국은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조선 건국에 대한 사람들 평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역사마다 되게 의견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의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민족 발전에 계기가 됐다 이런 분도 있지만 이성계가 역적질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꽤 돼요 자 이거는 뭐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이건 상대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든 역사란 두 단어의 역에 해당하죠 시간의 흐름과 그때 일어났던 사실들 그리고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그리고 어원은요 독일어는 게시힛에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는 언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이죠 히스토리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가의 주관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역사 책이든지 역사가 기록자의 생각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OTT 드라마인데 안나라는 드라마예요 여주인공이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리플리 증후군이라 해서 어느 정도 한마디로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 사는데 나중에 헷갈린 거예요 어느 게 진짜 같죠 근데 그 안나라는 OTT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수지와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그 OTT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이제 역사가의 이 기록을 누가 썼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삶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안나라는 드라마를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일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거이고 자기만 본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시대마다 막 조선 건국을 했어요 그럼 조선 건국을 한 세력들은 고려 역사 책을 쓸 때 자 고려 말 역사를 좋게 쓸 것 같아요 나쁘게 쓸 것 같아요 열라 안 좋게 쓰지요 왜냐 만약 고려 말의 역사가 좋았으면 이성계는 역적이게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정돌되면 고려 말의 역사가 파탄이 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우리 이성계 장군께서 결단을 내셨다 이래야지 조선 건국이 정당이 되지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정도전이란 분이 고려 역사 쓴 고려 역사 책이 있어요 이게 고려 국사예요 정도전의 고려 국사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시입니다 그 이성계와 함께 조선 어느 정도 문물을 정비한 분이죠 그런데 이 책을 세종대왕께서 보시고 세종대왕을 봐도 좀 심하게 썼던 것 같아 아 이건 너무 편파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저기 정도전 입장에서 쓴 것 같다 그래서 고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완성된 고려 역사의 바이블이 고려 삽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생각을 했던 거죠 좀 너무 편파적으로 쓴 것 같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기로이스 역사예요 왜냐 역사들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예절갖고 조선시대에 다툰 적이 있어요 예송 논쟁 예절갖고 다툴 송차 예송 논쟁 때 이때 역사체 몇 개 쓰여지긴 해요 17세기에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서인과 남인이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 쓴 역사체 남인 입장에서 쓴 역사체 그냥 엎착뒤착합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실로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원어원 개시이테 독일어 그 다음에 기로이스 역사 한마디로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문제는 어땠냐면요 옛날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 진짜 웃긴 게 이렇게 나오고 이중에 다른 한 개는 그러면 그냥 크로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나왔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식의 문제 우리가 OT 때 들어 봤죠 이런 단답형 문제보다는 사료라든지 사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해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어 그러면 계속 해 볼게요 일단 기본은 계속 하죠 자 그래서 사실로써 역사는요 사실로써 역사는 드물어요 그냥 딱 한 번만 아시면 돼요 랑케 사실로써 역사는 누구다? 랑케 그것만 알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우스게 써요 이런 얘기에요 사실로써 역사는 랑케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 좀 썰렁하네 자 어쨌든 사실로써 역사는 랑케다 사랑 왜냐 이분 외에는 안 나와요 사실로써 역사가 그래서 랑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사는 자신을 숨기고 이 얘기는 뭐냐 네 생각단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단에 쓰지 말고 오직 사실로써만 이야기하게 하여라 그냥 네 생각단에 쓰지 마 그냥 사실만 써 이거에요 그것도 어떤 얘이냐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과거사건의 집합체이다 수많은 과거사건의 집합체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 다 교수 역사에요 크로체 그 다음에 콜링우드 이해치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체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이 얘기는 뭐냐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는 역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현재 재평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폭군이 있어요 광해라는 분이 있어요 연상과 강해가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이었다 우린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광해 완전 쓰레기왕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학계에서도 광해가 점점 재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 광해를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광해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이러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으려는 그런 굉장히 장점도 많은 왕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게 현재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죽어있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재해석되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현재 재해석될 수 광해에 대한 옛날에 완전 쓰레기왕이었다면 지금은 평가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대표적인 얘기죠 이해치카는 이런 얘기에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런데 what is history라고 역사는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란 과거의 현재의 끊임없는 대학이다 과거는 과거는 과거라는 사실이고요 현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역사가요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사실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역사의 생각도 들어가는 거니까 교육사 역사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왕권과 궁예는 성품이 달랐다 왕권은 후덕하여 사만을 통일시킬 수 있었고 궁예나 견원은 싸가지가 없어서 천하통일에 실패했다 여러분들 이 비슷한 사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료는 당연히 사실로서 역사에서 기록사 역사에서 기록이죠 여러분들 이런 쉬운 문제는 요즘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거죠 요즘 문제는 어떠한 거냐 김부식이 쓴 아까 우리 오티 때 우리나라 현장 가장 어려운 역사체 삼국사학 삼국사학 김부식은 자기가 그런 얘기에요 사실 그대만 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있는 그대만 썼 삼국의 사실을 있는 그대만 썼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김부식의 삼국사학 일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만 쓴 춘추필법 원칙 이라고 해요 춘추필법 있는 그대로 원칙에 따라서 신라 중심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만 썼다 자 여러분도 하나 읽혀 있는 대로 사실 그대만 썼어요 춘추필법 원칙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 삼국사학위는 사실로써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써 역사일까요 어떤 애들은 있는 그대만 썼으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기록입니다 신라 중심으로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기서 요즘 잘 나오는 게 취사선택이에요 고른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현대사회사 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썼다는 거 있는 그대로 썼다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이 독일에 독일을 배경할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워낙 쓰레기 확실한 쓰레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히틀러 여러분들 뭐 이거 인강 듣는 사람 히틀러 존경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히틀러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독재자고 최악의 인물이에요 2차 대전 이끈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 생각합시다 히틀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에요 나쁜 지도자에요 당연히 나쁜 지도자죠 독재를 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켰고 전세계를 한마디 수많은 인명을 죽였고 특히 유태인들 자 90%는 나빠요 배드에요 근데 아무리 쓰레기라도 10%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90% 나쁘고 10%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 보겠어요 나쁜 지도자 나쁜 지도자 보겠어요 당연히 최악의 인물이죠 보통은 그래도 비슷하거나 그러는데 90%가 나쁘면 이건 최악이에요 자 그런데 독일 언론사가 있어요 독일의 언론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론사들은 어떤 얘기하냐 우리는 없는 사실은 보도 절대 안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만 보도합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로써의 보도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냐 자 90% 나쁜 거는요 보도하긴 하지만 딱 10% 보도에요 자 그리고 10% 잘한 거는요 전체 보도의 90%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독일 신문 A 신문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독일에서 저 A 신문만 보는 인간은 히틀러를 좋게 평가하겠어요 나쁘게 평가하겠어요 열라 좋게 평가하죠 위대한 지도자지 아 왜냐 90%가 잘한 건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보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악의 문제에요 언론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보도하고 싶으면 골라서 보도한 거 아니에요 골른다는 것 자체도 주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골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자기 주관을 넣고 쓴 게 바로 기록을 써의 역사죠 이거는 다시 하죠 고른다는 것 자체도 자기 생각이 들어간 안 들어가요 언론사의 생각이 들어간죠 이건 기록을 써의 보도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공정하게 보도하냐 있는 그대로 쓰냐 안 쓰냐 더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편파적으로 어떤 애든 잘했는데 잘한 건 보도 안 해 그리고 못한 거 좀 있는데 그것만 엄청나게 보도해 그럼 그 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90%가 잘한 건데 10%만 보도해 보이니까 나쁜 10%만 그러니까 이엇도 아까 했지만 기록으로서의 보도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얘기로 가면 우리가 삼국사기 했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은 지는 그런 얘기에요 자기 있는 그대만 썼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 삼국사기는 기전체국 왕의 이야기인 본기와 그때 활동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인 열전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본기와 열전 근데 열전 인물편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물편에 신라에 가장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인물이 김유신이에요 삼국사기에 근데 김유신 그 김유신에 대한 내용이 백제 모든 인물의 인물을 다 합쳐놓은 거에 거의 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삼국사에 보면 당연히 삼국지 어느 나라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라죠 아니 김유신 한편이 백제 모든 인물을 합쳐놓은 거에 거의 반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사실로써 역사책이라 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정말 기록을 수 역사책이죠 왜냐 골랐잖아 신라 신라죠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걸 좀 조심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골랐다는 거 자체도 여러분들 어 한마디로 기록을 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에는 사실로써 역사 교육수 역사 요것만 주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쉬웠어요 객관적 주관적 그 다음에 사실로써 역사는 랑케 나머지는 다 언제 교육수 역사가 근데 요즘은 골랐냐 안 골랐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 절대주의 실증주의 상대주의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공국 때 딱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절대주의 역사 아니고 조선공국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상대주의 관점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역사 의미 사실로써 역사 교육수 역사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 봤어요 사실만을 강조한다 실증주의 역사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랑케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일장정계 실증주의 역사학이 나와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 그걸 랑케 사학이라고 들어요 자 그렇게 하고 동그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건 역사란 무엇이냐 와세 영역이에요 아까도 했죠 역사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거 근데 그 기록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사실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의 주관도 들어가고 자 역사한 무엇인가를 했었다면 우리는 역사는 왜 배우냐 도대체 Y에요 Y 왜 배울까 자 동양에서는 역사학의 정책을 위반하는데 이런 쪽 다 필요 없고 동양에 우리가 역사를 강조하는 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한국사를 가르쳐서 그렇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역사만큼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역사는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한 개인이 지나온 길을 담은 게 일기라면 역사는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일기에요 지나온 모든 과정 그걸 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를 왜 써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거 반추해 보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일기가 중요한 겁니다 일기 어떻게 한 인간의 발자치죠 한 국가 한 민족의 발자치가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런 말 했잖아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지났는지를 기억을 해야지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거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방향을 찾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란 거는 한 민족과 그러니까 특히 한국사 우리 민족의 일기다 지나온 발자치다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역사를 왜 배우냐 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일기 쓰는 목적이라는 것이 비슷해요 교훈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의 역사책은 걸감자 많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 감자가 들어가는 책들은 역사책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감 역사 흐름을 그냥 전체 흐름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감을 이제 성리학적 역사 시에 따라 쓰는 통감감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동국병감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사를 좀 잘하시려면 한국사뿐 아니라 다른 행정법이라든지 잘하시려면 단어에 좀 강해지면 되게 유리해요 어떤 애들은 이런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 희한한 게 있는데 동국지도라는 게 왜 여러 개가 나와요 동사라는 게 왜 여러 개가 나와요 동사란 책이 동국지도가 왜 여러 개 나와요 전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국이란 건 우리나라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동국지도 우리나라 지도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도가 한 개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겁나 많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세조 때 양성제 동국지도 그 다음에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 그건 확실히 알 수는 돼요 근데 동국지도는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지도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러니까 왜 많은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동사 우리나라 역사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국사략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쓴 게 동국사략이죠 간략하게 사략은 역사를 간략하게 쓴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외우지 않아도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강목 예전에 진짜 웃긴 게 있었는데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사강목 동사강목 그리고 이때 문제 문제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이때 문제 이 중에 틀린 거 그러시죠 자 1, 2, 3, 4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 동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당연히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역사의식을 배제하고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상당수가 이걸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어처이 없는 문제 아니면 동사강목은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강목은요 뭐냐면 성리학적 역사의식으로 쓴 책이에요 성리학적 역사의식으로 쓴 책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명분노에 따라서 쓴 역사책이 동사강목이에요 근데 성리학적 역사의식을 배제한대요 강목이란 것 자체가 성리학적 역사의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계에서 강목체를 처음 강목체라고 얘기해요 성리학적 역사시들간 역사 서순방식의 강목체인데 그걸 처음 쓴 분이 누구냐? 주의예요 왜냐? 주의란 분이 성리학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해는 되세요? 동사항목에서 3번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 역사를 성리학적 역사시를 배제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 단어 뜻만 아는 애들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그냥 틀렸다 쓰면 돼요 근데 이걸 헤매더라고 왜? 이걸 또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기 저 단어 뜻만 알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왜 많이 힘드냐면 단어 뜻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단어 뜻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동국, 우리나라 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문역사책이죠 근데 병은 여러분들 병사병, 저 한마디로 군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감 그래서 여러분들 감자 등한 책이 그렇게 역사책에 많아요 감자, 감자 왜냐? 교훈을 삼기 위해서 거울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책에 거울감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료비판, 역사적 자료인데 우리는 이거를 무비판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썼나 이것도 알아봐야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썼냐에 따라서 내용이 누가 썼냐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아까 삼국사기나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책이 정도전이란 분이 조선 건국했을 때 불교 까는 책 불씨 잡변이란 책을 써요 한마디로 불씨, 부처씨 부처불자에요 한마디로 부처를 믿는 것들에 한마디로 잡스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도전은 조선을 건국한 일등공신이에요 정도전은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 건국된 조선을 성냐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정도전은 불교를 내비둘까요 깔까요 까죠 그 책이 불씨 잡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불씨 잡변이란 책을 보고 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써있다고 다 믿는 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어느 정도 실제로 검증을 해 봐야죠 실제 내용이 신뢰할 만한가 이런 걸 내적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썼냐 이건 외적 비판 그러니까 이 정도전으로 갖고 얘기하면 되죠 일단 불씨 잡변은 두 가지로 비판하면 돼요 만약에 어떤 책이 딱 나왔어 근데 거기에 정도전 불씨 잡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쓴 건가 아닌가 조사해야 되죠 이게 외적 비판이고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은 그 정도전으로 쓴 게 맞다면 그 책을 펼쳐서 내용을 아 이 내용이 진짜 한마디 객관적인가 거짓인가 이거 평가하는 게 내적 비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책 같은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나가 드라마 안나에서도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 책도 물론 훌륭한 책들이 많지만 그 책을 누가 썼냐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 위주로 왜냐 김부식은 경주 김씨거든요 신라 위주로 썼고 그 다음에 정도전은 불씨 잡변 왜냐 정도전은 조선을 성리화에 나온 만들고 싶어서 불교를 엄청 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지 않고 비판을 좀 해야 된다 비판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얘기고 자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에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여러분들 이건 뭐 간단해요 보편성 특수성 뭐 쉽죠 보편성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옷은 입는다 이런 거에요 옷은 입어요 어느 나라든지 옷은 입죠 어느 나라든지 밥은 먹어요 먹을 건 먹어요 근데 먹는 게 다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옷을 보면 우리나라 한복을 입는다 자 옷을 입는다는 건 보편성이고 한복 그 다음에 서양에 대한 양복을 입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기모노를 입는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치퍼를 입는다 그 다음에 베트남 애들은 아오자일 입는다 이런 게 바로 특수성이에요 옷을 입는다면 보편성 있고 나라 민족마다 다른 게 특수성이에요 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뭐냐면 자 모든 나라들은 구석기시대를 거쳐 신석기시대를 거쳐 청동시대를 거쳐 철기시대를 접어든다 이건 역사의 무슨 성일 것 같아요 보편성 수성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만드는 물질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역사 흐름의 법칙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고대 사회를 거쳐 중세 사회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을 한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든 그런데 이 사이에 중세보단 발전했지만 근대보단 아직 근대는 아닌 근세 시대를 넣기도 해요 참고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 같은 근대 사회 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증가 그리고 또 하나가 신분 신분제가 무너지는 사회가 근대 사회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역사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고대, 중세, 근세를 거쳐 근대와 접어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국사의 특수성 자 여러분들 태권도나 이런 건 보편성인 것 같다 특수성인 것 같다 특수성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일본 새끼들이 일장전기 어떤 얘기를 하냐 일본 새끼들은 일장전기는 너희 조선민족한테 축복이었다 이따 얘기를 해요 왜냐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 조센징 새끼들은 일본 새끼들이 우리를 낮춰보는 말에 조센징이잖아요 조센징 새끼들은 발전이 없는 새끼들이었다 정체되어 있는 새끼였다 정체성만 어디에 정체됐냐 우리 일본이 너희 조센징 새끼들을 지배하기 전까지 너희는 고대 삶에 머물러 있던 새끼들이다 근데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근대 사회로 이끄어줬다 한마디 남들 천몇백 년 갈 세월을 너희들 일장전기 잠깐 몇 십 년 동안에 너희들이 근대 사회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일장전기를 일장전기를 위협하냐 너희들한테는 축복의식인데 그따위로 얘기하는 게 일본의 정체성 논의 그리고 이걸 이제 식민지 역사 아니죠 식민사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고대에 머물러 있던 정체됐던 새끼들인데 우리 일본이 너희들은 자율성이 없는 새끼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끌어준 거 아니야 근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우리한테 덤벼 이게 일본 새끼들의 논리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조선 후기를 봐라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앞으로 수업 배울 때 고대는 이제 삼국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통일신라대죠 통일신라대고 위에는 발해가 있죠 이걸 남북국시대를 보통 고대로 놔요 자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시대를 중세라 그래요 그럼 조선시대는 뭘까요? 근세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를 두 개 나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전기하고 후기하고 워낙 틀려요 전기는 자 같은 조선이지만 전기는 성리학 성리학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상업이 너무 억압돼 있어요 그 신분지수가 철저해요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막 새로 나온 실학 같은 것도 싹트고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상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신분지수가 무너지지 않지만 어느 마을은 막 60%가 양반 이러니까 개나 소나 양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자 이러면서 한마디로 생산량도 늘어나고 신분지수가 흔들려 근대 사회로 가기 전의 모습이 보여요 조선후기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세기들이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장을 하냐 우리 민족주의 역사들은 조선후기를 봐라 조선후기를 봐라 자 장씨가 천여개 이상이고 새로운 학문 서양의 개몽주의 사상가였던 개몽주의 사상가들이 근대사를 이끌거든요 장자크 루소나 몽테스키에 로크 이런 비슷한 사상 실학자들 우리는 많이 나왔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많았고 상업도 발전했고 신분지수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저 시대를 니네들이 지배하기 전까지 우리가 고대에 머물렀다는게 뭔 개소리냐 이게 우리의 주장 그래서 조선후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근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대는 신분제도 없어지고 이런게 근대잖아요 근대로 가기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시기 이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시기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후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길 근대 태동기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아까도 했죠 일제는 우리나라의 중세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에 머물러 있던 새끼들이란 거예요 우리한테 일제 식민통치 한국을 근대사를 이끌었다는 정체성론, 탈석론 등 식민지 역사안을 주자하는데 자 조선후기를 봐라 자 농업경영의 변화 농민의 분화 상업의 발전 화폐의 유통 신분제의 동요 새로운 사상의 폭발 이런걸 보면 우리는 우리는 이미 근대 사회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고대에 머물러 있던 니네 소리는 개소리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사회 보편적으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봤던 것처럼 보편성, 특수성은 너무 쉬운 얘기고 한국사회 보편성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편성을 주자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니네 한국은 특수하게 우리 일제시대 전까진 여기 멀어졌다 우리의 반론은 조선후기를 봐라 이 얘기죠 우리도 세계 역사의 보편적으름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역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왜 배우나? 역사의 보편성, 특수성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문자 없었던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를 배우게 될 겁니다